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김형, 동대문 가면 이런 거 6천 원이면 떡을 치요. 그럼 다 짝퉁이잖아, 짝퉁. 에이, 짝퉁이라니. 할부 제도라는 거야. 원 데이, 원 타임, 원 달러 나한테 기구 머니 하면 될 거야. 괜찮지? 꿈도 형편에 맞게 꾸어야지요.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 성신이. 아, 그 축구는 그냥 취미로 하면 돼요. 야, 가난하면 꿈도 가난해야 돼? 자,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팀이야. 국제 대비해? 안 돼, 이건 안 된다고. 아직 군 우편, 우편 가리고 총 굴고 설치로 나가야지. 내가 뭘 헤쳐먹을 게 있다고 여기까지만 해. 그 혼자서도 못 가보면 끝이라는 곳에 제가 쟤들하고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았어. 얘들아, 꼭 익히지 않아도 돼요. 수회하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. 알겠어? 알겠어. 세상에. 하하하하 아아 아아 하하하하 하필 아아 모델도 계장 좋은 감사합니다.